브로노이라는 주식인데요. 아마 공고를 추진했다가 아마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다시 재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로노이가 어떤 회사입니까? 브로노이가 바이오 업체인데요. 약물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전체 다 합치면 2조 원대에 달하는 4권의 라이트스 아웃을 한 기술로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3월 14일에 이틀 동안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좀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좀 범죄가서 다기도 했었고 긴축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기간 투자자들이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작용했습니다. 그래서 6개월 안에 사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6개월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브로노이가 되게 발빠르게 다시 두 달여 만에 다시 이렇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. 그래서 특징 기술로 보자고 하면 뇌혈관 장벽 투자 기술이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뇌혈관이 굉장히 두꺼워서 약물이 그 혈관을 뚫지 못하니까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였는데 이 브로노이가 가지고 있는 BBB 투자 기술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어서 잘 추가를 한다고 해요. 그런 것들이 약물을 잘 전달해준다?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다시 상장을 재도전한다고 하면 무언가 투자자들한테 잘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조건 같은 걸 좀 바꿨을 거 아니에요? 네. 맞습니다. 사실 최근에 이제 상장 철회했던 종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결국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.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걸 고집하면 아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브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3월에는. 그런데 이번에는 몸값을 약 30% 정도 낮췄습니다. 그래서 공모가가 당시에는 5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었는데 공모가 희망밴드가 지금은 4만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공모 주식도 200만 주를 3월에는 원했었는데 130만 주로 좀 줄였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거에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.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월에는 최대 8,667억 원이었는데요. 이번에는 5,800억 원 정도로 좀 이제 눈높이를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. 특히 이제 VC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으면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. 자율적으로 이번에 락업을 걸었습니다. 그래도 보르노 이번에 상장 시켜야 되지 않겠냐. 우리 좀 락업을 많이 걸자라고 해서 보호의 수 물량 비중이 74%로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상장 후 한 달 내에 유통할 수 있는 주식 물량 수가 공모 물량을 제외하고 나서는 15%에 그치니까. 아무래도 3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자 매력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. 매출액도 이제 3월에는 이제 작년 기준이었으니까 매출액이 148억 원 정도로 이제 그때 올렸었는데. 올해는 이제 한 26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.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애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. 이제 다음 달 8일부터 9일 동안 이틀 동안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. 그 사이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르노에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스터디해보면 좋을 것 같고. 그 라이선스 아웃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약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관사는 한투와 미래세이십니다. 네. 이강수 기자님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시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pronounceFit 수고하셨습니다. 네. meeting 있어